안녕하세요. 밴드서리입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뮤지션들도 음악 한 곡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음악의 가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거문이 없는 나중 수준으로 우리가 만든 음악의 가격을 정하고 있는 정부에게 페어 뮤직 코리아 캠페인과 함께 호소합니다. 저희 밴드설은 페어 뮤직 코리아와 함께 하겠습니다. 페어 뮤직 코리아 파이팅! 페어 뮤직 코리아 캠페인 페어 뮤직 코리아 캠페인 페어 뮤직 코리아 캠페인